안녕하세요. 하트쌤입니다.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미술학원을 운영해온 미술학원 선생님입니다. 오, 드디어 구독자가 300명이 되었어요. 약속해 들은대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딱 5일간 제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미니바레트와 제 캐릭터가 그려진 마그넷을 선물로 보내주겠습니다.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. 제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맨 위에 적어주시고요. 그 밑에 그 영상에 공감하는 어떤 타연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세요. 여기 예제로 제가 글을 좀 올려볼게요. 네,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. 오늘이 3일이니까 8일 밤 9시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